주님이 안 계신 것이 때로는 유익하다. 존 칼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은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처럼 제자들의 심각한 무지를 참으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시기를 잠시 지체하신 이유는 한순간에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즉시 나사로에게 도움을 주셨다면 주님의 능력이 것처럼 눈부시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평범한 자연의 이치에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영광도 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손을 펼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나사로의 소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식하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체되어 인간의 처방과 무관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앞에서 말한 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성적인 자비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 표현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에 짓눌리고 그 속에서 오래 시달리게 하실 때는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앞당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읍시다 그럴 때 운일은 틀림없이 신음하며 당황해하며 설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를 두 배로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 죄를 바로잡을 방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창조 때는 말씀만 하셨지만 구원때는 피를 흘리셨다 토마스 바슨 크신 지혜가 우리를 만드실 때 드러났지만 더 큰 이지적인 지혜는 우리를 구원할 때 드러났다 크신 권능이 우리를 무로부터 창조하실 때 드러났지만 무보다 더 악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때 더 큰 권능이 드러났다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구속하시는 것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일이다 창조하실 때에는 오직 말씀만 하셨지만 구원하실 때에는 피를 흘리셨다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의 사역이었으나 구속은 하나님의 팔의 사역이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셨지만 구속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을 주셨다 창조를 통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생명을 얻지만 구속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다 창조를 통해 우리는 지상 낙원에 대한 권리를 가졌지만 구속을 통해서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입맞춤을 경험한다 우상 숭배는 무엇보다 좋은 설교가 결여될 때 초래되었다 사단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볼 때 기뻐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몸은 예배 가운데 있으나 마음은 시장에 가 있다 기도는 우리가 쏘는 총과 같고 열정은 그 총을 발사시키는 화염과 같고 기도는 천국의 열쇠여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이다 사람들은 비난받는 죄들을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목사가 손가락으로 아픈 곳을 찌르고 특정한 한 죄를 건드린다면 그들의 눈은 불꽃처럼 번떡이고 그들은 분격하여 독서를 뿜어낼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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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